한식 매치 출발하겠습니다 자 리시브되지 못하면서 먼저 썩 이런 공격들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타스피 득점 바로 모습의 장은재 선수입니다 짧게 자 받아내는 과정에서 조금은 길었을 지금 연속으로 3번의 탑스피을 구사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긴장한 모습이예요 먼저 이 분위기를 잡아내는 선수가 첫번째 게임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강하게 한번 탑스피을 걸어봤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 했거든요 그게 공을 토스하는데 토스는 테이블 밖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번에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데 약간 좀 불안하네요 오늘은 자 강한 탑스피으로 득점 연팽하게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점에 리드를 잡고 있는 장은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자 백핸드로 밀어넣으면서 철저하게 득점으로 가져가주는 선수들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리시브가 좀 높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박규현이 다시 한번 리드를 잡았습니다 강하게 받아낼 수 없 한 번 하면 30게임 50게임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필요가 누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한 드라이브 자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점 뒤져있는 박규현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리턴이 조금은 길었습니다 선수들의 발 구르는 소리만 이 스튜디오티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백핸드로 살짝 자 강한 드라이브 탑스피드로 자 먼저 공격을 걸어봤고 세게임 박규현 선수가 게임 포인트를 잡습니다 아아 자 이번에는 박규현 선수요 일레븐홀 박규현의 서비스 자 강하게 승부를 걸어봤는데 네트를 넘겼습니다 두 선수가 게임 포인트를 주고받습니다 장한재의 게임 포인트 자아 결국은 이런 그것을 그 포인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간타스펜 그 중반부터 장한재 선수의 이런 오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좀 잡히면서 첫번째 게임을 내주게 돼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저걸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플립이 좀 길게 벗어나고 석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박규현 자 이번에는 장한재 선수가 받아내지 못해 날아갈 필요가 있는 장한재 서브 준비합니다 자 백핸드로 게임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득점으로 연결이 돼서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한번 그리고 달아나야하는 박규현 선수입니다 대각선으로 잘 뽑아냈어요 박규현 선수에게 조금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임 분위기입니다 오우 자 강한 탑스틴 대결 싸움에서는 장한재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아요 네 네 자 백핸드로 잘 찔러 넣었고 흐름이 한번 더 넘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자 노려봤었는데 이번에도 장한재 선수에게 뺏겼기 때문에 한 게임을 뺏겼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박규현의 게임 포인트 이번에도 드라이브로 탑스틴을 잡았을 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자 서비스 득점 잡고 있는 장한재예요 자 약간 소극적인 모습에 박규현의 게임 포인트 자 이번에는 백핸드 플립 하지만 점수 차는 한 점 차입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백핸드 소핸드로 전환하면서 먼저 점수를 받아냈던 박규현 그리워드 플립 우아하 불확에 성공하는 기능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멋진 포인트였네요 원올 장한재 서비스 자 바나나플립을 장한재 수업 스타트가 좋은 게임이 이번 스리 게임이네요 자 백핸드로 받아보려 했습니다 투올 박규현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바나나플립 잘 들어갈 서비스가 굉장히 조금 불안한 날이네요 오늘 자 빠르게 먼저 승부를 걸어봤던 장한재였는데 장한재의 서비스 자 이렇게 되면서 서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다른 테이블을 갔다가 온 느낌이 있네요 자 탑스피 대결 계속해서 멋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과감하게 공격을 산 코트체인지까지 나왔고요 자 반대각을 노려봤던 장한재 공들을 쌓아갈 때입니다 또 이어진 랠리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싸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공들이 지나가고 있죠 다시 한번 이어진 랠리 자 이번에는 장한재 선수가 득점을 안 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스코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와우 장한재의 득점 리드를 잡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스코어는 7대6 자 이번에도 대각선 코스 기술로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강약 구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장한재의 서비스 그리고 탑스피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탑스피이 조금 길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대7 두 점 뒤져있는 박규현의 서비스 아우 나이스 어느정도 점수는 한 점차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장한재가 웃습니다 장한재의 매치 포인트 자 이렇게 리시브가 길게 장한재의 매치 장한재의 매치 And you and I, we...